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작품 기억의 지속이란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달리를 소개하면 달리는 1904년 스페인 북동쪽 깃달리냐주 피게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실력이 좋아서 훗날 마드리드 가서 왕림미술학교를 다녔지만 괴째였던 달리는 학교를 중퇴하고 프랑스 파리로 가서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당시 파리는 인간의 무의식을 정신학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사상과 이론을 추종하는 학문이 발달하였습니다. 어느 날 달리 전시에 초현실주의 시인인 앙데레 브레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 초현실주의 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달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존경하였고 그를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달리가 꿈과 정신세계에 대해 표현하게 된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달리는 1929년 25살에 가족의 별장에 있는 스페인 북동처 까더케스의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그때 달리는 자신의 운명적인 갈라를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갈라는 그 당시 프랑스 시인 폴 엘리아르 부인이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파리에서 달리의 개인전이 열리는 도중 갑자기 잠적했으며 그 이후 갈라는 1934년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 애의 달리와 결혼하였습니다. 달리는 1930년 까더케스 자신의 별장을 짓게 되는데 그곳에 살면서 많은 작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31년 27살에 자신의 대표작 기욕의 지속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그림에도 이 그림은 초연실주의를 대표하고 달리를 대표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극장에 가기로 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져 애인 갈라만 보내고 혼자 집에 남아서 간단히 식사를 했다 합니다. 접시 위에 아주 숙성이 잘 된 까방베르치즈가 녹는 순간을 보고 한동안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곧장 작업실로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기욕의 지속이란 작품입니다. 배경은 한적한 까더케스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죽어버린 올리브 나무에 까망베르치즈 모양의 시계가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갈색 상자 위에도 녹아버린 시계가 있고 시계에는 파리가 앉아 있습니다. 옆 회종시계에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달리는 곤충이나 벌레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어린 시절 하루는 집안에서 달리가 괴성을 질렀다 합니다. 엄마가 달려와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달리는 등에 벌레가 있다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달리 등에 있었던 것은 벌레가 아니라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은 벌레가 아니고 점이라 설명하고 안정을 시켰는데 어린 시절부터 벌레를 몹시 두려워했다 합니다. 달리 그림 속에 벌레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달리의 불안한 내면의 심리를 상징합니다. 그림 가운데 눈썹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달리의 모습을 형성한 것이라 합니다. 갈라는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와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 방금 보고 온 영화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림은 훌륭했다고 갈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그림은 1931년에 최초로 전시되었고 뉴욕의 줄리엔 레비가 250달러를 주고 사게 됩니다. 1933년에 스탠리비 레스루 부인에게 팔렸고 그녀는 익명으로 이 그림을 1934년 뉴욕 현대미술관에 기증한 그림입니다. 오늘은 살바드로 달리의 대표작품 기욕의 지속이라는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